코는 그냥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오케이, 자 갑니다. 5, 6, 7, 8 출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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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준아! 네! 정국아! 정국아! 네! 유리야! 네! 지민아! 네! 지민아! 에어? 탈락했어. 지민아 이러면 땡. 아 그러면 안 된다고? 아 같은 사람을 부르면 탈락이에요? 용폰을 설명하냐? 아니 이것도 다름의 회이크였어요. 지민아 이게 연습한... 다른 사람을 할 것 같다는 나의 회이크였는데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연습 게임이긴 한데 그냥 뒤돌고 있자. 어? 어? 출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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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진아! 에어? 지민아! 네? 용기아! 아 씨... 하하하하 너는 탈락이야. 밧덕다야 너네. 너는 너무 솔직하다 너에게.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오케이 지민? 아 예 이해했습니다. 자 이제 제대로 합시다. 네. 지민이터 하자. 네. 아 예. 다음이다. 아빠! 아 씨... 아빠! 아 씨.. 세이븐! 출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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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네! 남순아! 네! 석철아! 예! 민아! 네?! 민아! 네?! 미! 민아! 민아 누구야? 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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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대답은 했어요, 일단. 민이라고 해. 민이라고 해. 출석을 잘 못 부른 죄, 이런 거. 연습 게임이었잖아요. 아, 예. 아까 애초 끝났죠. 오케이, 같이 해보죠. 오케이. 자, 1, 2, 1, 2, 3, 4. 출석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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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봉. 남준아. 네. 석진. 이 집에 갔구나, 석진이가. 석진이, 석진이. 저도 했잖아요. 이제 갔대. 석진이 학교했어요, 학교. 석진이가 좋냐, 오케이. 1, 2, 1, 2, 3, 4. 출석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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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봉. 정국아. 예. 누구야. 예. 오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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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석이 왜 알 수 없냐? 오석이 뭐야, 오석이. 오석이는 일어나야 하지 않냐? 오석이 뭐야? 오석이 뭐야? 오석이, 오석이 되면 민이도 되지. JK 먼저 하겠습니다. 5, 6, 7, 8. 출석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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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봉. 출석봉, 출석봉. 투민아. 예. 정국아, 아웃. 정국아, 아웃. 아, 어렵네. 진짜 못하는 애들의 싸움이다, 진짜. 아, 정국이부터. 5, 6, 5, 6, 7, 8. 출석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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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봉. 허석아. 네. 태영아. 통교아. Jesse. 어떡하지? 태영아. 너무 힘들어. 진짜? 제가 봤을 때, 이것도 테니스처럼 랩이가 Millionen 거 아니에요? 둘이랑 잘 안 된다고? 예. 둘은 못하잖아. 토마토로 그대. 아, 토마토마토마토마토마토마. 아니지, 아니지.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로 말해. 토마토, 토마토, 뭐 이렇게. 봐보냐. 토마토마토마토마토마. 너는 토마하고 그냥 마맛하면 되나, 그러면. 태형이는 별로 게임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태형이, 너는 가만히 있다가 결승이 왔어.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이렇게? 그렇지. 자, 태형이부터 공격 들어갑니다. 시작! 토마토 토토토토토 뭐야, 너? 야, 왜 이렇게 빨라? 얘가 이겼어, 인마. 뭘 얘한테 그래. 왜? 아니야, 너도? 얘가 이겼어. 내가 아주 부끄러운 형입니다. 콧물을 열심히 해줘요, 콧물. 자, 이게 정국이 3,000원 남는 게임인 것 같아. 진짜 노답 삼형제였던 게, 토마토를 토마게임으로 이해한 동생이랑. 두 번만에 틀리는 동생 두 번째랑. 그것도 얘가 이겼다고 하는 것 같아. 지금, 하나님까지 와이고 하면 돼요. 대답 삼형제예요, 이제. 굉장히 식같네요. 다음 게임은 자동차 궁궁 게임입니다. 궁궁궁. 불응, 불응. après. 아, 그리고 나입니다. iture. 라헤라임! 라헤라임! 구입 1회, 라헤라임. 뭔가 성차있다? safety! 전기차. 이 정신 중 뭐야 이게. 이거 그냥 말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면허가.. 아 이거 사실 무면허 운전이긴 해. 기능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형이 자전거 타요 그냥. 다른 행위 X2 자유전이지. 다 이렇게 하지. 나는 이렇게 하지. 탱크도 그렇게 못난다. 탱크라고 해. 우리 다 같이 노래 불러야 해요. 시작하면. 아기 자동차. 아, 이거야. 방탄소년단. 출발. 뒷정지. 무회전. 왜? 이래서 면허 안 딴 사람들이랑 게임하면 안 돼요. 무면허라? 형, 그냥 자전거로 해요. 자전거로 하라니까. 형, 그냥 걸어요. 아, 자전게 일어서 써? 광경을 생각하자고. 오케이, 가자. 아, 이거 우리 너무 고수인데, 이거. 틀리신 분이 한 분 더 있던데. 아, 진짜요? 아, 여깄네. 와, 이 사람 조용하네. 제일 운전 경력이 오래된. 아니, 우리 중에 면허 제일 빨리 딴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 운전 10년 차이긴 한데. 자, 일어나세요. 들어가세요. 아, 잘 넘어갔나 했는데. 게임할 때마다 제 양쪽만 없어져요. 5, 6, 7, 8. 붕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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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출발. 어. 우회전. 어. 우회전. 어. 다이전. 어. 다이전. 어. 다이전. 어. 우회전. 어. 아. 아. 너무 힘들었다. 붕붕붕붕붕. 뭐야. 뭐야. 소리도 없이 틀렸어. 야, 너 되게 정직하다. 자, 이제. 드디어 자강 도착. 야, 그냥 꽉 분노해질 것으로. 붕붕붕 붕붕 방지 다 방지야. 야, 바로. 방지 형이지, 방지 형이지 하나만 해. 천재 아 진짜.. 붕붕붕붕 붕붕 우회자 퇴자 허 후진 어었 야, 너 우디 이렇게 하로구나. ο o mtl för cục 우리 약간 좀 잘해 우리 옆에 보지 말고 눈 딱 감아요 저희 제작진이 뒤로 들어가서 마피아의 목을 찌르겠습니다